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부스를 운영하는 NK홀딩스는 AI기업 엘젠ICT와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부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협약으로 NK홀딩스는 엘젠ICT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접목해 음성문진 및 진료부분 음성서비스, NK코로나19 신속진단부스 투입병원에 AI플랫폼 등을 도입해 서비스하고 공동연구개발도 할 예정입니다. 엘젠ICT는 AI플랫폼 기반의 AI챗봇, AI음성영상, 빅데이터 분석 등 동정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AI챗봇, 뚜봇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롯데시네마의 음성명령으로 영화 예매와 음료수 구매가 가능한 AI음성인실기술 탑재된 키오스크를 성공적으로 납품한 바도 있습니다. NK홀딩스는 중국의 두 개의 로봇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민간기업 최초로 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부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엘젠ICT에서 제공한 태블릿 기반 음성문진 체포 시스템은 업계 최초로 코로나19 신속진단 부스에 도입되는 걸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AI플랫폼 결합으로 남보다 앞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계기가 돼 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기대됩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인원, 비용 등의 자원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될 거고 문진표 작성이 불편한 분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 시스템 도입을 도입하여